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빠, 근데 왜 퓨 안 돌리고 보네? 가자! 하이, 퓨려. 가자! 오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생각을 하냐니?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 으아아아악! 으악! 오늘 밤엔 무슨 일 할까? 누구에게 기쁨을 들까? 나쁜 마음, 끝이 없는 욕심 멀리 멀리 사라지면 훨씬 아름다운 세상 될 거야 뽀둥뽀둥 웃음 되찍어 하아악! 아니, 국무직이야! 커피야, 커피! 커피! 커피예요! 흑탄물은 무슨 흑탄물이야? 하아악! 머리 스스로 합치는... 아니, 머리 없... 아, 머리 없... 없어...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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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뭔가,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judgement document 하아악! Trevor... 턴 아까wechsel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이건 아 이거 뽀뽀하라 그런건 좀 더러워가지고 안되요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더러운거같아 아 나 이 스케일링.. 뭐야 취향이대 좀 해야돼 이제 담배 끊은지는 꽤 됐는데 담배 끊은지 한 4개월 됐어요 근데 키스하라고? 자 이거 마음의 준비 좀 하고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해야돼 이거는 아 이게 왜 안나오지? 아 이게 왜 안나오지? 회사 브랜드 오kennt희 맥크리의 황금총이야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황금총을 든 태진아 잠깐만 어떡하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맘 모두 내게 줄게 아 너무 더러운데 이거? 아니 아니 안돼 전에도 내 한례다 말았어 이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건 안돼 이거 하면 안돼 이거 안됩니다 여기서 끝내고 우리 게임합시다 게임 방송이에요 여러분 오버워치 방송 테스트 서버 경쟁전 배치고사 지금 다섯판째인가요? 네판째인가요? 자 우리 화물을 밀어봅시다 다섯판째입니다 아이 뭐 영정이야 담판관리자님 못본채 다섯판째 들어갔구요 지금 어 잠잠잠잠 2층에 좀 몰아내자 어? 2층에 몰아내자 자 몰아대고 있어 지금 아 나 앞이 안보이는데? 선글라스 때문에 그런가? 옛날같았으면 위험을 다 옮겼어 벌써 한조 한조 희망전술 아 앞이 안보여 젠장 역시 명품은 뭔가 달라 새까만게 저로 안보여 야야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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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여어어억 뭐 이거 우리 편인가? 아니구나 잘 안보여 이게 좋아 화물 경위지 지금 앞에 잘 안보여가지고 벗을게요 좀 순간 장림이 된 일이네요 근데 이게 겐지 궁이 물론 너프된건 확실한데 그런건 있어 순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좋은점도 있어 동시간내에 휘두를 수 있는 그 횟수면 더 늘었어 그래서 어떻게보면 좋은점도 있어 지금 무작정 너프면 아닌거 같아 안보여야 잘하는경지야 이거 오도구구 이럴수 끝난기 전까지 끝난게 아니야 야야야야 쟤나타 쟤나타 네 라인하르트 망치 속도도 약간 늘어났다는 말인데 그건 확인을 제가 못해봤어요 근데 이거 겐지 궁은 확실히 늘어났어 큐드로논속도 빨라지면 그게.. 그게 체감이 되요 약간 팔아? 아 내 팔아 잡아야 되는데 한 칸 한 칸 깝치지 못할거야 왜냐? 내가 죽여버렸거든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좋아 가자 야야 들어와 함을 밀어 어깨 다왔어 다왔어 또 착심합시다 팔아가 또 날아봤자 아냐아냐 잠깐만 뒤로 돌아가서 견제할게 여기 어디야 다 자르고 있는거 맞아 뒤로가서 또 교란할게 와부름잘도 가네 돌아가네 와부름잘도 가네 돌아가네 여신 노게노크라이 다 아가리를 열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픽을 바꿀까 아 무슨 미관용이야 미관용이야 그 문제 네 다음 전화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한조가 있는 한 이길 수 없어 한조는 그런 그런 존재지 아 맞아 한조 상향은 됐지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신경쓰여가지고 흑불리 움직이지 못해 흑불리 움직이지 못해 어 저 저 열방킥하는거 봐 류지노게노크이 transit 오케이 오케이 비바 비바 내용물 비바 내역물 инぁ 오케 아 Flower 한조 한조 일단 확 목표로 포착했다. 늙은게 세로뿌봐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비트 비트 비트! 오케이 우리 비트 왔다. 원아이 테이큐 크레이! 요시! 죽어! 알맹이 꺼냈고. 알맹이를 꺼냈으면 잡아야지! 유지 노게 노크! 따어어어! 오케이 다왔어 다왔어 다왔어. 요시! 브릴라! 셀라! 릴라! 또 들어간다! 요시! 자, 새로운 체육이가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이 형은 좀 트지 좀 봐 이런 거. 수비. 시네트럼. 이기려면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시네트럼. 이기려면 이기려면 이게 이제 맞야돼. 하나, 둘, 셋, 셋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아까 효도하는건 신경쓰지마 그런거 기억하는거 아니야 혼자서도 잘 노는게 아니라 또 다른 취미가 있는거지 더 이상 어렵지 않겠지 빨리 까먹어 트위터부터 뭐야 어떻게 트위치랑 트위터랑 헷갈리지 헷갈릴 수도 있지 헷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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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쿠 그만 틀어 좀 나 이거 틀면 죽는다고 저거 봐봐 니콜리퍼가 나 쫓아오잖아 죽게 생겼어 지금 아 니쿠니쿠 틀지마 좀 경고했어 진짜 이거 지금 바빠서 못낸기는데 어 아 너무 깊게 하려 칠리 좀 과감하게 한번 박아볼까 아냐아냐아냐 너무 과감하면 안돼 약간 약간 뒤쪽에 박아야돼 여기다가 사실 저기도 잘 들키긴 매한가지야 어차피 찾으러오면 어디든지 다 걸리게 돼있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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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죠 왜 이렇게 빨리 터져 진짜 니쿠니쿠 올리네 진짜 어 찾아간다 진짜 내가 뭐야 에헤이 잘하는거야 겐지지 그래 그래 정신하면 괜찮아 아이고 정신없다 죽어 그 뭐지 혹시 성형해보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수술 있어요? 땅꺼풀 수술 말고 그 자연스럽게 눈이 약간 커지게 하는 수술 어? 그니까 땅꺼풀 수술은 아닌데 눈이 약간 커지게 만드는 팔모시술 말고 그게 트임이야 그게? 요새 눈뜨기가 좀 힘들어서 부피를 땡기면 된다고 눈매교정 아 속상꺼풀 하면 된다고? 야 역시 다음팟은 모든걸 알아요 내가 믿고 있었어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속상꺼풀 약간 나는 자연스럽게 약간만 커지고 싶어 그니까 막 대놓고 커지는게 아니라 한 1mm정도? 그정도 그정도로 커지고 싶은거지 막 내가 뭐 개구리 왕눈이가 내거나 무슨 미소녀 미소년 순정만화의 주인공이 되고싶다 그런게 아닌 아닌 아 뭐 머리야 머리는 나중에도 해결할 수 있어 유신농게농게농게농게농 아 쏘라 쏘라 죽여 뭐지 뭐지 뭐 많이 썼는데 왜 안 죽어 안검아 안검아 바람들이 나한테 막 범죄자라 그래 범죄자같다고 얘가 얼마나 심성이 좋은데 말이야 아 이거 왜 뚫리지? 이렇게 하는데 제압이 어떻게 되길래 컷업 범죄자같을거 같다고 눈보다 머리털이 더 제니아타 할까? 제니아타가 좀 날수도 있어 결국 이 화물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내가 토르비온을 하게되는 상태가 벌어질거 같은데 저 메일을 봐서라도 내가 이거 제니아타 몰라야겠다 이거 아 이거 제니아타 바꿔야겠다 이거 맞네 맞네 제니아타야 돼 아 저 화물이 멈추질 않잖아 멈췄어 멈췄어 내가 눈을 부릅 뜨면은 이정도에요 근데 이게 눈에 엄청 힘을 줘야돼 근데 평소에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응 메일은 요시 유지노게벌크래 Were yeee그 죽어 아 왜 벌써 꺼져 조르가 됐어 갓신타를 왜 죽어요..무슨 천연 말탈이야 아직 말 있는다 지금이야 어? 시험 짜리고 헤어를 바꾸자고? 아니 근데 나는 그냥 말..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난 별로 성형같은 거 하고싶지 않아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얼굴에 칼내면 고생한다고? 네 근데 던지가 conclude 후후후후 convicted 죽어! 아 무슨 pga 조로야 그사람은 그거 아니야? 편뇽 방점은 야 너 똘똘이는 그거 아니야 pga incorpor 나는사람이 돼서 나 잘 모르거든? 아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알아? 쾌골즈로 아니야 쾌골즈로 아이 그거 말고 그 방송하는 사람 있었대 누구야? 누구야? 질동 받칠 수 있어 음 아주 훌륭해 오 다섯판에서 지금 2패 3승 2패네 할 수 있어